두, 셋! 하이틴프레스! 안녕하세요, 셰프팬스! 셰프팬스입니다! 와, 우리 다... 안녕하세요, GF25입니다. 결제하셔도 돼요. 여기서 해볼까요? 어, 봉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밌는데? 재밌어. 어, 이거 괜찮아. 재밌어. 안녕하세요. 오버젝트! 오버젝트 여겼어요. 수령이니까 생일 학교.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려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신분증을 확인해...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와, 수고했어! 다음 멤버들 기대할게.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오버젝트 한 번 사보실래요? 아, 괜찮아요. 어, 세 장 사는 거 추천드려요. 원샷품이 뭐예요? 혹시 누구 좋아하세요? 솔직해져요. 솔직해져요. 나경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실수 있으면 신선 상품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저희 오버젝트인데 저희의 포토카드가 나오고요. 윙스라는 앱에서 얘 큐러를 찍으면 나옵니다. 쇼핑 좋습니다. 이거요.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네! 네! 수고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카메라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마이크야. 마이크? 네. 마지막으로 산산산산 토토기기 토토기기 야야 여러분 어? 뭐야? 대박 적립이랑 할인하나요? 안하나요 안하나요? 이거 혹시 구매할게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개봉박도 하실래요? 어 오케이 오! 우린 운명인가봐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오제트 사러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혹시 적립이나 할인하시나요? 안하나요 하시면 제가 사랑해드릴 수 있지만 안해드려도 사랑해드릴게요 혹시 이거 사실 핑크가 있으신지 우와 사신대요! 사신대요! 그빈이 언니 그빈이였어 와 이스미 마지막 끝났습니다 지금 목이 저희가 이렇게 알바하는데 와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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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연을 언급하시면 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